카페 사장님 닮은 라떼 카페라떼 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 요리하는 사진을 잘 찍더라구요 잘 찍는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멍멍이 같아 멍멍 멍멍 아니 진짜 그게 아르 아 아까는 그 귀여운 멍멍인데 이거는 메리야 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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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것도 아이디어네 눈하고 입만 해놓으니까 눈이 안 없어지네 따른 하트는 다 뿌셔지거든 눈이니까? 응 끝까지 있어요 마이 굿 브랜드가 내린 라떼데 눈이 입이 안 없어지네요